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에 저는 주목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중요하고 비중있게 다뤄야 될 그런 사건의 경우에도 어김없이 두 가지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는 여당이나 이재명 캠프에서 필요 이상으로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온라인판 신문에 관련 기사를 참으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구석으로 그냥 밀어넣어버린다는 겁니다. 아주 보통 시민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건임에 불구하고 여당에게 혹은 이재명 캠프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신문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어떤 주문이나 외압이 가해지는지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신문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외압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이병철 씨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건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또다시 크게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필척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입니다. 그 엄청난 변호사비 의혹을 어떻게 조달했는가 누가 도와줬는가 이런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 확보된 막대한 개발 이익의 분배와 관련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내려진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 3대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소위 특혜를 제공한 그런 소위 최종 결재자의 문제 두 번째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세 번째는 이재명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내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사건 이 세 가지는 경종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모두 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동안 신문지상을 장식하던 기사들은 조선일보의 경우만 하더라도 온라인 판에서는 거의 물어 물어 찾아야 될 정도로 고 이병철 씨 사망사건과 관련된 기사들이 한 구석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여권과 이재명 캠프가 숨기고 싶은 또 숨겨야 되는 이런 부분의 기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판 상단에 떠 있을 때 조차도 여당이 제기하는 가짜 뉴스 주장보다 바로 뒤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라는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자 그것을 바로 가짜 뉴스 논리로 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이재명 캠프가 뭔가를 덮으려고 노력하게 되면 그게 진실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의 사망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폭발력이 강한 것이 이재명 씨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4번 정도의 그런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또 부인인 김혜경 씨도 재판 공직자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그렇게 검찰 수사와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덮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비를 조달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산되면 또 한 번 곤혹을 치르기 때문에 그것을 덮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예당이 주장하는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월 13일 날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이번에 사망한 고 이병철 씨가 바로 그런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제보자가 아니고 대납 사실에 담긴 녹취를 조작한 그런 의혹의 당사자다. 그렇게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인이 된 이병철 씨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라는 그런 주장은 바로 가짜뉴스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날 이재명 바로알기 팩트체크 자료를 내고 주간조선 기사를 인용해서 주간조선은 고인의 안타까움 죽음을 이용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위 사실이자 가짜뉴스로 바로 이 씨는 대납 녹취, 이병철 씨는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그렇게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근거로 돌아가신 이병철 씨의 치인 채모 씨는 이병철 씨가 제기했던 의혹이 허위였다는 점을 확인한 바가 있고 더 이상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정작 여당과 이재명 후보 측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녹취록에 담긴 것은 김혜경 씨와 관련된 수입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막고 싶은 것은 변호사비, 막대한 변호사비를 누가 지불했느냐, 얼마나 나왔느냐 이런 부분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지만 또 그것이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에 막대한 개발이익의 분배와 관련되는 그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 측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전후 과정을 제가 찬찬히 살펴보면 고인이 된 이병철 씨를 대납 녹취 조작 당사자로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치게 자위적일 뿐만 아니고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쉽게 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고인이 된 이병철 씨가 제보하고 이것을 토대로 연결시킨 것이 바로 고발로 연결시킨 분들이 친문단체에 깨어있는 신민연대당, 일명 깨시연입니다. 깨시연의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해경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그리고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검찰 출신의 이태영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그 밖의 S사의 전환사체 20여억 원 정도를 받았다는 것으로 그렇게 자신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 관련된 그런 통화 내역은 모두 다 검찰 측에 제공이 됐습니다. 깨시연을 맡고 있는 이민구 대표는 이를 13일 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고인이 된 이병철 씨는 20년간 민주당 당원이었던 사람으로 대선 후보에 대한 유권자 판단을 돕기 위해서 공익 제보자로서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고인의 사망으로 수사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고 정거가 검찰에 들어가 있고 또 정거를 기반으로 수사를 계속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날 고 이병철 씨에 대해서 대납 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라고 그렇게 거짓을 담긴 입장문을 낸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고인이 된 이병철 씨의 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비용을 과연 누가 지불했는가 상당한 거액을 보는데 바로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수면 위로 부상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 주체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4번의 재판을 받았고 동시에 부인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그런 수사를 받았습니다. 초호와 변호인단을 구성으로 미뤄보면 상당한 비용의 변호사 수임료가 지출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재산은 26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자비로 부담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누가 그 비용을 부담했는가 바로 그와 같은 문제로 그렇게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 측과 이재명 후보 측에서 아주 서둘러서 돌아가신 고 이병철 씨가 바로 녹취록을 조작한 그런 당사자다. 그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뭐가 자기 발에 재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찔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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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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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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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